공병호 TV의 공병호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세 사람이 유재수 부시장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태입니다. 결국 감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청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유재수 감찰 중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유재수 부시장은 일관되게 어떤 종류의 구명 로비는 없었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유재수 부시장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담아서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금융위장으로 있던 2017년 말 무렵 청와대 감찰반의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청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위 국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의 진술에 기반을 두고 통화 내역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유재수 부시장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아마도 어려움에 차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김경수를 비롯한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사민에게 적극적으로 구명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자신을 구명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정권의 실세인 사민 정도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감찰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검찰 조사는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진술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첫째는 유재수가 사민에게 구명 요청한 것 진술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두번째는 사민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 그것 또한 진술과 검찰 내역을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이를 당시에 그는 부하들로부터 2017년 10월 무렵에 유재수 비리권에 대한 보고를 받자 즉시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감찰 중단을 해달라. 우리 편이다. 아마 이런 식의 요청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국은 감찰의 시구 시작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감찰을 중단합니다.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반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따라서 우리가 감찰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일단 청와대 특별감찰은 중지시키고 이 건에 대해서 금융위에 통보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채널을 통한 유재수의 구명 청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유재수가 정권실세 3인방에게 전화를 하고 정권실세 3인방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 백원우가 직접 조국을 만나서 감찰 중단을 요청한 이 사건의 실체는 다 밝혀진 셈입니다. 조국과 백원우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진술 거부권을 일관해서 행사하고 있는 조국의 경우는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모든 죄를 다 덮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국은 이번 끝만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현장에 있는 3인 모두 2개의 공직자윤리법과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됩니다만 백원우와 조국에 비해서 죄가가 조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는 청와대 자체나 청와대 주변에 수련합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무리한 방법으로 현재 공수처 신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 신술이 되면 이 같은 권력형 비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다 은폐되고 말 것입니다. 공수처 신술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공명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